어휴... 트롤 냄새... 어휴... 바닥 좀 보여줘 있어요... 노우?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노우야... 와... 진짜... 버섯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역으로... 여기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진짜인 것... 망한거니? 망오니? 이든! 아 못올라갔어 Lauren 아 왜이래...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A 오케이 결국, 결국 진짜 길이 아니었다 아, 여기 어디 들어갔더라? 기억이 안 나네 두번째였죠? 폭탄? 폭탄이 많아버지 아, 여기 이리저나? 아이, 마음 괜찮하잖아? 굿, 진심으로 속은데, 그냥 가면 못 그죠? 금방 안주세고 예아아아 어허 나와줄세 여기도 가짜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난 그래도 여기가 진짜여야지 될것같은걸 오호우우우우 와 저 콩나무 땜에 문 들어가기 빡센데 아 진짜 근데 이 문이 설마 이 문인가 와 여기 어 아 아 아 저 피스위치 아니 아니 저 문이 진짜가 아 아 아 저게 진짜라고 오케이 그치 거물꽃 있는데 아직 먹고 그치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거거든요 여기가 진짜라고 나 생각한다 그렇지 예상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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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리킥 벽 점프죠? 멀다 아 그냥 내려갈 걸 그랬나? 근데 여기 또 밑에도 혹시 있음 잭포인 오 마이 갓 코인 모으는 맵이었어? 기계 맥키네 기계 맥키네 네모로 멀쩡 네모로 오케 요으리 요으리 아 아 아 하아... 거... 오케이 저 파이프는 뭐지? 설마 들어가지는거 아니었을까? 설마... 제작자로 두... 제작자로 담아 됐다 네... 한 개씩 영광... 정상적이네 저 파이프는 거 아니었을까?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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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. 다시 막... 아, 제발 아, 나 그냥 쭉쭉 가면 되는 거라 생각했다. 오케이. 안 들어가지구나. 아까 전에 그 파이프도 들어가신 패브가 아니었군요. 들어가지면 살짝 씁쓸할 뻔했습니다 헬로우 이거는 그래도 어찌하자 고생을 했으니까 어허이 그만 오세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아 군바가 올라갈 때 올라가라는 거구나 오케이잉 우우우우 와아 지금 아주 낫배드하죠 그냥 맞으면서 꽃을 먹자 뭐야 꽃이 또 있어? 뭐야 이거 밑에 어떻게 생겼던거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애 아휴 왜 하필 거기다가 불을 쏘고 있냐 아휴 뭐 하나 주라 으흠흠 땡큐 탄? 플랑칼 타라는 소리야? 잠깐 대기 잠깐 대기 굳이 이거 없었어도 되겠는데 아 그게 안 밟히네 아 근데 이분이 진짜라는 소리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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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깔끔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나 있습니다 히든 너무 너무 구조가 뻔했어 허허 흠흠 흠흠 저게 사실 거리만 되면 삼단점프로 올라아 아 아 늦었다 잭 잭 잭 잭 잭 여기 왼쪽으로 나오겠죠? 피스윗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야? 흠 흠 흠 흠 진짜 피스윗이 또 안되는거야 과연 과연 일단 사내요 불안한데 어허 뭐 나오니? 흠 버섯 과연? 흠 흠 흠 맞는거 같기도 하고 흠 저 위로 나오나요? 오케에 여기 밑에는 아니었어요 방금 아 아 진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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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기! 뭐 나오니? 키! 키를 달라! 왓? 키가 필요가 없네 키가 있던 곳은 오히려 낚시였다? 아니면 길이 두 갈랜가? 어우 333 트랩 존 아! 오케이 일단은 가만히 뭐 하나 주자! 쉘 왜 주는 거야? 아.. 파이어가 뭔데 저거? 쉘 점프 한번 해볼라 했더니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아.. 아.. 어쩌란 말이냐아.. 버섯? 피스위치? 아니 왜! 스읍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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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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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좋쿤 꼼수로 깨는 맛 아주 좋쿤 아 미끄러지고 싶었다 모르겠다 봐야될거 같애쓰 보길 잘했어 왓 자 잘 뛰면 건너갈거 같긴 하다 좋쿤 좋쿤 уд인이 보다 붙굿 가지고 패러. 나만의 우유 hö hö 마시아 멈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